안녕하세요. 은지영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요거는요. 사실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그런데 요거를 막 오늘 한 게 되게 쉬웠다고 해서 다 마스터. 요거는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더 어려운 수학들을 배울 때 얘네들이 재료로 사용이 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요런 것처럼. 우리가 2차 방정식에 해구하는 거.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 계속 써먹잖아. 그치. 요게 아마 우리의 약간 아이템처럼 재료로 쓰일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은 배울 내용이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배울 거고요.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얘네들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점이 있고 얘들아.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점하고 직선 거리를 얘기할 때는 우리 항상 뭐만 얘기해줘야 되니? 요거는요. 항상 수직거리만 얘기해. 요것만 우리가 채택할 거야. 이 점하고 직선. 이 거리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 거리는요? 안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수직으로 내리 꽂혀진 요 거리만 우리가 채택을 해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공식이 나올 건데 이 공식을 무조건적으로다가 외워야 돼, 얘들아. 근의 공식 외우는 것처럼 외워야 돼. 그런데 오늘은 그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안 알려줄 거야. 왜냐하면 안 궁금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 왜 그렇게 되는지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네들이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랑 오늘 배우는 요거랑 합쳐서 다른 강의로 따로 빼서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내신, 당장 내일 시험 봐야 돼요. 라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공식부터. 자, 그럼 그 공식이 어떻게 되어있냐.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건데 어떤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x의 계수, y의 계수 따로 떼서 제곱, 제곱의 루트 씌울 거예요. 분모에다가.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바로 이 거리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선생님이 2,3짜리랑 x 플러스 y 플러스 7은요. 요렇게 생기네. 자, 얘네 이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 루트의 제곱, 제곱.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럼 루트 2분의 이렇게 되겠죠.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 2 더하기 3 더하기 7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요. 루트 2분의 어떻게 되니. 12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럼 이거 유리화에서 정리해주면 6루트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이 점이 어쨌든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이 분자에 들어가잖아. 그치? 그 점이 만약에 원점이었어. 그럼 완전 개꿀 아니겠니? 0,0 돼서 얘만 남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얘가 0,0.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이 C만 남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렇고 이번에는요. 평행한 두 직선. 그러니까 두 직선이 평행한데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얘들아? 이렇게 두 직선이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이 거리를 찾든 여기서부터 이 거리를 아무데나 해서 수직으로 내리 꽂으면 결국에 얘네들 다 똑같은 거잖아. 그치? 내가 편한 자 아무데나 하나만 찾으면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X 플러스 Y 플러스 7은 0.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또 하나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 쳐보자. 그럼 내가 편한 점 아무거나 집어넣을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서 택할 건데요. 뭐 넣을까? 뭐 8,0 이런 거. 이러고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8,0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선생님 전 여기서 넣고 싶은데요. 괜찮아. 뭐 넣을까? 둘 중에 하나 0 넣는 게 무조건 편하긴 하겠죠. 그럼 얘 얼마나 넣으면 되니? 마이너스 7,0 이런 거 넣으면 괜찮아요. 그럼 얘랑 얘랑의 거리를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평행한 두 직선에 뭔가 있다 쳐보자. 그럼 어떻게? 내가 편한 점 아무거나 찍어서 나머지 직선하고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선생님이 앞으로 점직 거래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용은 이게 끝이야, 얘들아. 어쨌든 우리가 오늘 왜 그런지는 안 알려줄 거니까. 그치? 그리고 과연 얘네들이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뒤로 넘어가서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 2사분면 위의 점 마이너스 1,A라. 어? 2사분면이라 치면 여기 있을 텐데. 그럼 A가 뭐라는 소리야? 양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이렇게 꼬우네. 그치? A가 양수해. 그랬을 때 이 직선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가 얼마? 2루트 5래. 그럼 해보자고. 자, 루트의 제곱, 제곱. 그러면 4 더하기 1. 분의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 거리가 얼마다? 이 루트 5다. 어? 얘도 루트 5인데. 그럼 양변에 루트 5, 루트 5 곱해주면은. 자, 왼쪽은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만 나올 것이고. 오른쪽은 2 곱하기 5가 될 테니까 10 이렇게 되겠네. 절대값 어떻게 벗겨요, 선생님? 절대값 떼어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가 얼마? 10이 되든가. 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0이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어떻게 나오니? A 이쪽을 넘긴다 치면요. A가 마이너스 15가 나와요. 그럼 너 탈락이구나. 여기서는요. A가 얘네 두 개 자리 바꾸자 치면 이게 얼마 나오니? 5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양수만 가능하니까 얘는 탈락. 정답은 5가 된다.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어? 두 직선 교점을 일단 찾아야 되겠다. 그치? 그럼 가봅시다. 자, 얘네들 연립해볼게요. 자, 그냥 더 해주면 되겠네. Y가 없어지겠네. 그치? 그럼 두 개 더 해보자. 3X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다. 아, 그러면은 X가 얼마되니? 마이너스 2 되고요. X 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Y는 얼마? 3 되겠네. 그럼 그 교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원점에서의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정식. 그럼 일단 얘들아 요거를 지난다며. 그럼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 그치? 그러면 기울기는 몰라. 그럼 기울기 선생님 우리 A라고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Y 이거 무조건 지나야 돼. 마이너스 3은 A에 X 플러스 2. 이렇게 걸어줘야 되겠죠. 근데 얘랑 원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래? 2래. 그럼 요거 다시 한번 풀어보자고. 그럼 얘는요. AX, 자, Y 넘어와라. 마이너스 Y. 그러면은 플러스 2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얘하고 어디? 원점 0,0까지 그 거리가 2가 된다. 그럼 루트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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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플러스 1 분의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 다 없어지겠고요. 2A 플러스 3 이렇게 될 텐데 걔가 얼마가 되라? 2가 되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들아 얘는 어떻게 됐냐면요. 2A 플러스 3의 절대값. 요거가 2 곱하기.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이럴 땐요. 하나는 루트 1과는 절대값이 있잖아. 제곱해서 양쪽 씌워버리는 거야. 그럼 양변을 양변 제곱해버리는 거야. 양변 제곱.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니? 4A제곱. 어쨌든 절대값 제곱하면 무조건 띄워버릴 수 있잖아. 그치? 플러스 12A 플러스 9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제곱 제곱 될 테니까 4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오 예. 그러면 4A제곱이 양변에서 없어지겠네. 그러면 12A가 마이너스 5가 되겠고 따라서 A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했다. 중요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이거 푸는 과정 때문에 조금 중요했다라는 거. 세 번째 문제 가볼게요. 이번에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뭔가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네. 근데 이 거리가 얼마래? 얘가 루트 10이래. 그랬을 때 양수 K를 찾아내면 뭔가 K 두 개 나오나 보다. 그치? 그럼 가봅시다. 뭐가 편하네? 일단은 여기에서 내가 아무 점이나 하나 택할 수 있잖아. 그치? 뭐 열까? 선생님은요. 여기다가 0 넣을래. 그러면 2,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럼 2,0을 지나는 애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 루트 10이다. 이렇게 넣을게요. 그럼 루트에 제곱, 제곱, 9 더하기 1분에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 그러면 6 플러스 K 이렇게 될 텐데 그 값이 얼마? 루트 10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6 플러스 K의 절대값이 양변 루트 10 곱해지니까 10. 그러면 절대값 뛰어내면서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6 플러스 K가 10이 되든가 또는 6 플러스 K가 얼마가 되어라? 마이너스 10이 되어라. 그냥 여기서는 마이너스 16이 나오니까 탈락이고요. 여기서 4가 나오니까 얘가 채택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개 더 가볼게요.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OABC의 넓이를 구하래. 선생님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풀 텐데요. 우리 원래대로 하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해주면 돼. 그래서 가닥을 각각 찍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에서 수직으로 내릴 거란 말이야.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니? 이 신발끈 공식 배웠잖아요. 그치? 그럼 얘들아, 요거를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평행사변형이 나올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이 나올 거야. 그럼 얘들아, 세 점을 선생님이 OABC라고 해보자. 그러면 세 점을 가지고 요거 하나만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다 두 배 해주면 바로 내가 평행사변형을 넓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 말고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도 해보고 실제로 신발끈 공식 썼을 때 걔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평행사변형을 다시 그려. 여기가 O, A, B, C인데요. 자, 얘가 지금 3,2잖아. 그치? 그럼 원점과 3,2. 원점을 지나면서 3,2를 지내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된다? Y는 3분의 2X. 그럼 얘는요, 선생님 옆에다가 요 직선의 방정식을 조금 내가 원하는 꼴로 정리해서 쓰면은 얘는 2X-3Y는 0이라는 직선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선분 OA길이 나 이거 당연히 구할 수 있지. 제곱제곱 루트잖아, 그치? 그럼 루트에 9 더하기 얼마가 되니? 4. 그러니까 얘는 루트 13이다 라고 선생님 이렇게 바로 써버릴게요. 얘 루트 13이다 라는 거. 그럼 나는 이 점에서 여기에다가 수직으로 내렸을 때 요 거리만 구하면 밑병 곱하기 높이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지금 몇 컴마 몇이니? 1,2래. 그럼 1,2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그럼 루트가 어떻게 될까? 얘는 루트 4 플러스 9분의. 루트 13분에 나오네. 데이판담의 절대값. 그럼 2-6에다가 절대값. 그럼 얘는요, 루트 13분의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니까 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넓이는요, 루트 13 곱하기 유리와 할 필요도 없지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4가 될 거야. 근데 실제로 신발 공식을 쓰면 똑같이 나오나 한번 보자고. 자, 2분의 1에. 선생님은 5a, b 이 세 점으로 가볼게요. 그럼 0,0, 3,2, 4,4에다가 한 번 더 0,0을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요, 이렇게 조금 구분 좀 해보자. 2분의 1에 어떻게 될까? 먼저 찍, 찍, 찍. 그러면은 0 더하기 12 더하기 0에다가 빼줄기를. 이번에는 반대로 찍, 찍, 찍 이렇게. 그러면은 0 더하기 8 더하기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 이제 뭐 계산하는 거 어렵지가 않지 뭐. 그럼 얘는 2분의 1에 절대값에 12 빼기 8. 그럼 얼마야? 4. 그럼 2분의 1 곱하기 4니까 2가 된단 말이야. 뭐가? 반쪽만큼이 2가 된다고. 그럼 거기에서 다시 2배를 해주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똑같아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 다 내가 아이템을 많이 장착할수록 나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5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겠죠. 이번에는요. 두 점과 직선 위에 한 점. 요 직선 위에 한 점 P를 꼭 지점을 하는 삼각형 5AP의 넓이를 구하래, 얘들아. 그럼 얘들아, 선생님 요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요 길이, 선분 5의 길이. 이게 어떻게 될까? 루트의 제곱제곱. 그러면 16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루트 17이 나온다고. 그럼 선생님은요. 여기를 루트 17이라고 이렇게 써볼게.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거리가 되겠지. 그 거리랑 이 거리랑 다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면 0,0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루트에 1 더하기 16 똑같이 루트 17분의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0,0 대입해주면 절대값 1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루트 17분의 12가 될 텐데.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네. 밑변 루트 17 곱하기 높이 루트 17분의 12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6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6번 문제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이것도 진짜 중요하다 얘들아. 너무 다 중요하다.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피의 자취의 범위. 얘들아.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 두 직선이. 이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데. 두 직선이 있는데요. 얘네들하고 같은 거리에서. 같은 거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 애들은요. 이 두 직선에 각의 2등분선 라인 위에 있다라는 게 중학교 2학년 2학년. RHA, RHS 그 합동학생들이 나온다고. 반대로 얘들아. 이 두 직선에 각의 2등분선 위에서 아무데나 점 찍어서 두 직선에 수직을 내리잖아. 그럼 얘네들 길이가 같아요. 나 몰랐는데요. 지금부터 기억하면 돼요. 아, 각의 2등분선에서는요. 아무데나 점 찍어서 두 직선에 거리, 두 직선까지 거리를 쭉 재보잖아. 그럼 얘네가 어떻게 나온다? 같다, 같다 나온다고. 자, 그러면 얘들아. 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 쳐봐봐. 그럼 같은 거리에 있는 점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대요. 자취의 방정식은 또 뭔데? 얘들아. 얘는 선생님 P를 X, Y라고 놓든 A, B라고 놓든 얘네들에, 얘네들 A, B의 관계식을 세워라. 라는 얘기야. 관계식. 그럼 얘들아, 각의 2등분선이 이쪽에서 한 번 나올 거고.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서도 한 번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어쨌든 내가 구할 수 있는 이 자취의 방정식은 이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올 거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가보자고. 선생님은요. P를요. A, B라고 놨어. 근데 만약에 내가 A, B의 관계식을 구했는데 A는 뭐라고 해볼까. A는 2, B 이렇게 놨다 쳐보자. 그럼 결국 얘들아. 선생님 얘를 X 좌표, Y 좌표라고 생각해봐봐. 그럼 X는 2, Y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그 자취의 방정식을 써라. X 마이너스 2, Y는 0.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또는 Y는 2분의 1 X.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야. 이건 뒤에 원의 방정식에서 또 나와. 자취의 방정식. 그럼 얘를 뭐라고 설정해야 돼? A, B라고 놓든 X, Y라고 놓든 이 관계식을 찾아내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쨌든 A, B라고 놓을게. 왜냐 여기 X, Y가 많아서 너네들 헷갈릴까봐. 그러면 이 점에서 얘까지의 거리랑 얘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냐? 루트에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에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냐? 루트에 1 더하기 4분의 똑같이 나오는 루트 5분의 로. 여기는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 여기서도 또 너무 중요해. 그럼 어쨌든 루트 5, 루트 5는 내가 양변에 곱하면 없어지나 쳐. 그럼 이 절대값은 어떻게 할 거야? 얘네들은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선생님이 절대값 X가 절대값 3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X는 둘 다 벗겨버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에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첫 번째 하나는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럼 넘어가면 A 마이너스 3B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자취의 방정식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는 거야. 또는 어떻게 써도 돼? Y는 3분의 1X 이렇게 써도 돼. 3Y가 X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뭐 이거든 이거든 똑같다라는 거. 그럼 두 번째 하나 마이너스 붙여봅시다. 그럼 얘는요.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1은 마이너스 붙여서 데리고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넘어옵시다. 그럼 3A 플러스 B 마이너스 2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취의 방정식 어떻게 된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 2는 0이다. 라고 써도 괜찮고. 아니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라고 써도 괜찮고. 그런데 문제선은요. 그중에서 기울기가 뭐인 거? 양수인 거. 얘만 가능하겠죠. 따라서 원하는 정답은 Y는 3분의 1X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한 개만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역시 마찬가지야. 각의 이등분선은 두 개가 나온다. 이쪽에서도 하나 나올 수 있고 이쪽에서도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의 방정식. 그럼 나는 어쨌든 이 점 하나를 P라고 놓는 거야. A, B.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직거리.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거리가 서로 같다. 라고 접근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P다 볼게요. P에 A, B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됐냐. 루트에 1 더하기 16분에.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 A 플러스 4B 플러스 3. 이거랑 얘네는 어떻게 됐냐. 똑같이 루트 17분에가 나오네. 여기는 4A 플러스 B 플러스 12. 이렇게 얘네들이 같다. 그럼 양변에 루트 17 곱한다 치면 절대값 위에가 같아지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는 그냥 푼다. A 플러스 4B 플러스 3은 4A 플러스 B 플러스 12가 된다. 그러면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3A 마이너스 3B 플러스 9는 0이구나. 그럼 결국 얘는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9는 0이나 마찬가지야. 그럼 3, 3, 3 나눠줘서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생기는 게 하나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 풀어내면서 마이너스 붙여준다. A 플러스 4B 플러스 3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2 이렇게 넘어옵시다. 그럼 5A 플러스 5B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3은 0인데 역시 XY로 다시 고쳐주면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인 거야. 문제에서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의 방정식 이거 찾아내라. 그럼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써도 둘 다 정답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배웠는데요. 오늘 배운 공식 무조건적으로 외워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선생님이랑은 다음 강의에서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